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시나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제정신 아닌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솔직히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주작이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이런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즉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지만 즐거우면 되는 개사이코들 그럼 봅시다. 제목 자기 여친한테 프로포즈 할 거라며 죽은 척 연기를 한 미친 우리 오빠 그 자리에서 바로 뻥 차였는데 아이고 인간아 그냥 진짜로 죽어버리지 그랬냐 왜 살아? 원제 프로포즈 했다가 대착에 차인 우리 오빠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오빠가 2년 넘게 사귄 여친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아니 미친 장난질을 치다가 그 자리에서 까인 이야기인데요. 비록 제 나이 이제 27살이라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거예요. 27살이 아니라 앞으로 270년을 더 살아간다 해도 절대 두 번 다시는 못 볼, 들어보지도 못할 그런 미친 꼬라지라는 거 말이죠. 장담합니다. 그 정도로 등신 짓거리를 했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써봐요. 아 그리고 분명 에이씨 이거 주작이야! 이런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요. 이해합니다. 저도 이게 그냥 전에 들은 이야기라면 그랬을 거고 저희 오빠 이야기 아니었으면 저 역시 마찬가지 절대 안 믿었을 테니까요. 그러니 그런 소리가 나와도 따로 해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럼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본문은 빠른 전달을 위해 음슴체 갈게요. 우리 오빠 나이 현재 30살, 직업은 응급구조사입니다. 참고로 인간은 원래부터 그랬어요. 태생적으로 장난질을 오지게 했죠. 그래요. 장난 잘 치는 사람들 어디 한두 명이겠어요? 많죠. 근데요. 이 인간 아니 이 미친놈은 그 한계와 정도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소 저희 아빠가 엄청나게 애지중지 당신 목숨보다 아니 자식보다 더 아끼는 난이 있는데요. 이거를 살짝 숨겨놓고 그 자리에다가 그 대신 벼 한 뿌리 심어놓은 거 그것도 다 잘라놓은 거 있죠. 이걸로 슬쩍 바꿔치기를 한 거야. 당연히 아빠는 아니 뭐야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난리가 났는데 농담 아니고 이때 얼마나 많이 놀랐으면 눈에 눈물까지 글썽글썽 하더라고. 사실 이거 좀 조잡했어요. 그래서 그냥 딱 봐도 난이 아니라는 걸 난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아니 그냥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너무 놀라서 그런 건지 저희 아빠는 진짜로 속아버린 거죠. 여하튼 그렇게 완전한 패닉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는 아빠한테 이 또라이 같은 놈이 진짜 눈치가 없는 건지 지 혼자 또 좋다고 실실쳐 쪼개더니 아빠 지금 많이 슬퍼? 그럼 내가 재밌는 마술 하나 보여줄게. 이지랄. 그리고는 수리수리 마수리 나와라 뿅! 이러면서 지가 숨겨놨던 그 난을 꺼내서 아빠한테 보여주는데 이날 저희 아빠 생애 처음으로 야구빠딸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안 죽을 만큼 팼죠. 그리고 엄마 차키를 숨기는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있는 일이야. 또 썩고 또 썩고 하더라고. 하루하루가 장난의 연속인데 모르긴 해도 요즘 막 유튜브에 그런 장난치는 거 많잖아요. 영상들. 그거 다 따라하는 것 같아. 근데요. 또 장난칠 때마다 귓사대기를 쳐맞아서 그런가 한 5년, 6년 전부터 나한테는 절대 안 하더라고.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정한 본문입니다. 제목처럼 이 인간이 바로 어제죠. 자기 여친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여기서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장난질을 친 거예요. 그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제가 아까 이 인간 직업이 응급구조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쪽 방면으로는 굉장히 그 누구보다 빠삭해요. 그러니까 지가 사고를 당해서 누워있는 척 그렇게 연기를 한 건데 이게 동료들이랑 다 미리미리 짜놓은 거래요. 일단 여친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꽁꽁이 큰 사고가 났다. 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놀란 여친이 병원에 도착할 즈음에 이 인간은 마치 죽은 척 가만히 누워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뭐라더라? 의사가 오기 전까지 몇 분 동안 조치하고 그런 게 있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저도 의문이 드는 게 아니 병원에서 이런 장난질을 칠 수가 있는 건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지가 평소 되게 친하고 잘 아는 원장? 아무튼 그 사람한테 미리 부탁을 해둔 거래요. 몇 달 전부터. 평소 혼자 판 응급실 사람만 하면 그런 장난질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응급실도 가끔 지중은 또 조용할 때가 있답니다. 사람들이 없고 그리고 그런 날이 오면 연락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한 날을 잡고 프로포즈를 한 게 아니라 몇 달 전부터 계속 그 날 오기를 대기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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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딱 조용한 날에 그걸 시전한 거죠. 여하튼 응급조치를 받는 척 진짜 시체처럼 가만히 누워있었고 여친은 당연히 엉엉 울면서 병원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다 죽어가는 남친을 보면서 미친듯이 오열을 하는데 이때 저희 오빠 동료가 아 보호자십니까? 잠깐만 이쪽으로 오세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데려 나갔대요. 그리고 엄청 진지한 표정과 말투로 계속 심각한 소리만 한 거야. 길을 걷다가 과속차량에 치웠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뇌사 조짐이 보입니다. 목숨을 장담할 수 없어요. 혹시나 기적적으로 살아남아도 정상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생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야. 등등등 이런 소리를 한 거죠. 당연히 여친은 울고불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조건 살려면 주세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빌고 통곡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웬걸?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다급하게 CPR 심장 마사지 이걸 시전하면서 누가 봐도 그냥 죽기 직전의 상황을 연출한 거예요. 그러자 여친은 힘이 쭉 빠지는지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잠시 후 그 기계 있잖아요. 띠북띠북띠북 하는 거 거기서 삐 소리가 울려 퍼진 거야. 죽은 거죠. 그러자 여친은 의사를 붙잡고 완전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대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안 돼요. 이렇게 하는 마음 아프다. 그랬는데 이 순간 갑자기 얼굴까지 뜯고 있는 흰이불 있죠. 그게 확 젖혀지면서 어디선가 나랑 결혼해 줄래? 이 노래가 흘러나오고 인간이 침대에서 내려와 반지 케이스를 열고 엉엉 울고 있는 여친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결혼해달라고. 그러자 갑자기 주변에서 난리 법석을 떨던 그 사람들이 쭉 일렬로 서가지고 박수 쳐주고 환호하고 대환장 파티가 열렸대요. 미친 새끼들 아닙니까 진짜? 그러나 한 10초 정도 멍해 있던 여친이 그래 오빠랑 결혼하면 나는 매일 이렇게 지옥같은 고통을 당하면 살겠지? 우리 헤어지자. 딱 이렇게 말하고 병원 밖에 나가버렸다고 해요. 근데 이게 또 지원자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온 사방팔방 주변에 다 소문나고 개척당하는 중이야. 우리 부모님도 어이구 등신 새끼야 그냥 죽지 그랬냐? 등등 오만 욕이란 욕은 다 있고 아빠는 오랜만에 또 야구빠딸을 꺼내들었죠. 근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어이없고 웃기는 게 뭔 줄 아세요? 이 미친 인간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죠. 아이씨 이거 외국에서는 먹어주는 건데 왜 안 되지? 이러고 있어요 지금도. 아니 뭐 이런 미친 또라이가 다 있어? 댓글 1번. 야 진짜 역대급 초등신이네. 야 왜 사냐 싸라 깎에. 그냥 죽지. 이거 외국에서 똑같이 한 거 유튜브에 있거든요. 보니까 그거 따라한 거 같은데 진짜 웃기네. 그래도 그건 해피엔딩이었거든. 여기는 망해버렸네. 끌 끌 끌 끌 끌 끌. 댓글. 외국에서는 먹히던데 이지랄 끌 끌 끌 끌. 아니 뭐 저렇게 차여도 유쾌하게 잘 지낼 것 같긴 하네. 뭐 데미지는 없어 보인다. 3번. 사람 목숨으로 장난치는 새끼들은 진짜 죽어야 돼요. 살아갈 가치가 없거든.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 안 하고 사회생활을 하니까 저런 거지 같은 사태가 나오는 거야. 4번. 응급구조사들을 쓰는 병원은 3차 병원입니다. 즉 대학병원 이런 곳인데 거기서 저런 개쇼를 하게 해줄 이유가 없고 아니 뭐 엄청나게 친해가지고 해준다 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차 병원 응급실은 거의 전쟁터 수준인데다가 그래 본문처럼 가뭄에 콩나듯 파리만 날리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긴 해요. 그래도 이런 미친 짓을 했다는 게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큰일 나는데 이거 했다가 데댔걸. 저장소가 대학병원이 아니라 뭐 졸라 한가한 시골 촌동네 병원인갑지 뭐. 깔깔깔깔. 아 시골병원 응급실. 5번. 뭐? 이게 외국에서는 잘 통한다고? 그래 통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 근데 이거 그걸 알아야 돼. 거기서도 진짜 극소수만 성공을 하는 거고 그런 쌀과 영상이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거야. 즉 성공 사례만. 단 하나의 성공을 위해 천쌍의 커플이 깨지는 거지. 근데 그런 영상은 왜 없냐고? 있겠냐? 깨졌는데 당연히 없지. 그렇죠. 내가 이거 보고 여친한테 한번 물어봤거든. 내가 만약 이걸 하면 그 자리에서 나를 진짜로 죽여버리겠대. 헐. 7번. 야 우리나라 응급실이 호구로 보이냐? 어디서 약을 팔아? 말도 안 돼. 주작이야 주작. 8번. 나도 그 영상 봤거든. 근데 이 본문이랑은 느낌이 달라요. 그 영상은 놀란 여친이 막 달려오자마자 바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프로포즈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깜짝 서프라이즈 같은 거지. 문 열고 들어왔는데 와 생일 축하해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옆에서 후카시를 졸라 잡으니까 망한 거야. 미치겠다. 이게 그런 거랑 똑같아요. 사람 기본 잡쳐놓고 에이씨 나 장난인데 왜 그래? 풀어. 나는 장난인데 왜 화를 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굉장히 진화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차이는 있어요. 나는 장난인데 왜 그래? 이런 말하는 사람들. 지는 장난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있는 거 지도 알고 있거든요. 물론 모르고 하는 바보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부러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들키니까 장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얘는 진짜 장난친 거야. 그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거 똑같은 거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죠. 상대방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이거 보니까 옛날에 한 20년 전에 들었던 아니 인터넷에서 본 건가? 아무튼 그런 이야기 생각나는데 아마 아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떤 커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가 장난을 이 본문 남자처럼 엄청 많이 치는 성격인 거야. 여친한테 맨날 장난을 친 거죠. 여친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다가 마지막에 프로포즈 한다고 큰 장난을 쳤는데 이것처럼 헤어지자 뺨 때리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싹싹 빌어가지고 다시는 장난을 안 치겠다 해서 받아줬는데 그때부터 남자가 성격이 바뀌었답니다. 맨날 웃으면서 장난을 치던 사람이 엄청 진지해지고 표정이 굳었대요. 성격이 바뀐 거죠. 다시는 장난을 안 쳤대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남자가 또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 남자 직업이 무슨 의류 제작 업장인가? 아무튼 디자이너인가? 아무튼 옷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직접 드레스를 만들어준 거야. 여친한테. 프로포즈 선물로. 여친인데 그걸 보니까 이게 또 장난치를 쳤네? 드레스라고 하면 굉장히 길고 화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작은 거야. 미니 스커트처럼 만들어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또 장난을 치네 해가지고 뺨 때리고 헤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랑 결혼하고 시간이 흘러서 딸을 낳고 그 딸이 10살인가 됐을 때 웃긴 건 이거야. 뺨을 치고 헤어졌는데 그 드레스는 또 가지고 갔다네. 아무튼 그걸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딸이 한 10살 좀 됐을 때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이가. 그래 엄마 이거 뭐야? 하면서 너무 이쁘다. 하면서 애가 걸치고 아 이쁘다. 하면서 제자리에서 빙글빙글빙글 돌았대요. 빙글빙글빙글빙글 이렇게. 그러니까 도니까 치마에 원심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착 펴지잖아요. 근데 그 펴지면서 속에 담겨있던 속치마가 착착착착 펴지면서 긴 드레스가 됐다. 그래가지고 여친은 그걸 보고 울었다. 여자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는 자기랑 결혼한다고 이걸 입으면서 여친이 행복해서 뺑글뺑글 돌 때 그게 펴지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여자는 또 장난질이야! 하고 뺨 때리고 헤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슨 감동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써놨더라고.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욕밖에 안 나왔어요. 둘 다 미친 것 같다고. 그 와중에 장난을 치는 놈도 그렇고 그걸 또 드레스로 또 외쳐가지고 물론 주작이겠죠. 이거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냥 재미없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